어? 빠빠 아니 뭐 극딜이 아니라 현실을 얘기해주는거야 야! 금수저는 저기 뭐 에이브님 정도 돼야 금수저고 나는 지금 그 수저도 없어 먹을 수저도 없다고 손으로 주워 먹어야 될 판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오케이 사슴곡이 좀 많이 쌓였네 근데 이게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막 은근슬쩍 다 가져가서 없어 어 배속 좀 돌릴까? 500 아까 500? 500 합니까? 500 합니다 크으 산업혁명이 일어났어 지금 야 연기봐라 엄청납니다 여기도 원정 나가면 딱 좋은거 많은데 여기 여기도 괜찮은데 아 사들기식으로 검장 가져간다고? 근데 알아서 자기 맞게 가져가던데 봐봐 어 뭐야 여기 누구 죽었냐? 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이거 어 잠깐 아치 뭐야 늦겨울이구나 계속 보고 있어야겠다 이거 초봅니다 야 멈춰! 크으 타임슬립 좋아 자 이제 채집꾼하고 어부 다 돌려서 버틸만큼 되니까 다 돌려 어부 다 돌려서 농부로 다 옥수수 간다 올옥수수 간다 올옥수수 사냥꾼도 줄여 약초상 줄여 오케이 12 3333 되니까 갑시다 대농장시대 내 옥수수는 모두 다 그곳에 있다 길을 안건설해 다가서 무양세가 좀 그렇긴하네 비 내리구요~~ 어찌어찌 또 잘 돌아가네 채집은 한 명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장작 뺄까? 지금 초봄이니까 장작 빼고 채집에 사는 데 넣자 채집에 사는 데 넣자 뭐야 아 장작 제복 떨어졌다고 장작은 중요하지 않아 어린이 태어난 속도 봐라 빵살짜리는 지금 갓 태어난 거예요 집이 비어있는 것도 있고 집은 당분간 안 내려도 되겠다 건축가를 줄이고 어부를 늘리라고? 건축가 줄이고 노동자로 한 다음에 어부를 좀 늘릴게요 어부 하나 채집 둘 이 정도면 밸런스 맞겠다 두 명으로 일단은 그 차에는 이런 거 석재 같은 거 좀 모아주고 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여기 다 안 해놨냐 이거? 뭐야 내가 누른 것 같은데 이거 아까 아 재료 엄청 많아 딱딱 대라 편안해 늪봄 이거 농구를 이거 심은 다음에 그냥 냅두면 되지 않아? 계속 관리해줘야 돼? 몇 명 들어가야 돼? 세 명이 계속 있어야 돼? 1년 내내? 그냥 씨앗만 심으면 한 명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래 다 있어야 돼요? 관리해야 돼? 아 알았어 알았어 넣어놔야겠네 다른 거 하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하긴 뭐 식물에 병충해가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원축가 한 명만 넣어가지고 길 건설해 놔야겠다 원축가 한 명만 넣어가지고 길 건설해 놔야겠다 와아 와아 이제야 시 식량 걱정 없겄다 어? 버진이 아주? 끝까지 모르겠고 부족한 게 없어 지금 의료 충분하고 식량 남아 들고 석재같은 거 천천히 쌓이고 있고 나쁘지 않은데 아주? 흐름이 아주 잘 되고 있어 여기다 이제 시장만 다 건설해주면 되겠다 시장 하나 무역소 하나 그죠? 여기다가 저기 뭐야 석탄 그 광장 하나 여기다 채굴장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집은 여기까지 늘려주고 집을 추가적으로 어디로 가야되나 이제 울퉁불퉁해가지고 여기다가 지을 수가 없어 근데 울퉁불퉁해가지고 짜증나네 저거 뭔 전쟁 왜 이렇게 싸우는 걸 좋아해 네 채굴은 왼쪽 산에다 지으라고? 상관없다고 해도 하던데 채굴장 여기다 지어도 돼요 상관없어 부족한 건 없어보이는구만 어 내가 너무 농사를 일찍 시작했나? 벌써 재배가 다 돼가는데? 아 의사 있어야 수명이 늘어나? 아 그래? 중요하네 애들 슬슬 죽기 시작할텐데 그럼 의사 갈까? 지금? 어 수확한다 수확한다 속도 좀 살짝 늦추고 학교부터? 학교 지금 좀 빠른데 차라리 조금 수명을 늘려주는게 낫지 않아? 사람이 좀 많지가 않아서 알아서 시장 간다 시장은 뭐 여길건 여기지 그죠? 덜컹 지금? 그치 노인도 놀면 안돼 다 일해야죠 지금은 까막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됩니다 아 농사 도구 소근모가 빨라요? 좀 그런거 같긴하네 시장은 슬금슬금 하나씩 하는거지 뭐 철하고 석재가 쌓이고 있으니까 갖다 넣으면 되겠네 지금 있는 재료로 시장은 완벽하게 만들어지겠다 지금 있는 재료로 시장은 완벽하게 만들어지겠다 야 근데 사람 크기로 미루어 봤을때 그냥 3명이면은 이거 한 한국사람같은 경우는 며칠이면 끝나는데 왜이렇게 오래 걸리냐 한 계절을 잡아먹네 한달 내내 채취를 하고 있어 그냥 뭐 트랙터 돌리면은 하루면 끝나고 그죠? 트랙터 돌리면은 아 철기구 만들면은 농사 속도 상승해? 창고를 가까운 곳에 하나 건설하라고? 스톱 그럴까? 아니 근데 창고가 어차피 저기 있어야 되는데 창고 여기다 건설하라고? 여기다 할까 여기? 여기 어때 여기 여기에다가 옆에다가 그거 지을거거든 저기 그거 지을거니까 광산 지을거니까 광산은 여기다 이렇게 짓고 옆에다가 여기다 지을거 여기다 지을거 이렇게 짓고 oyo Hu seized거 이렇게 짓고 봐봐 이렇게 지을거 여기다 이렇게 짓고 여기다 이렇게 짓aid 어때 깔끔하지? 깔끔한데? 어 완전 깔끔한데 옆에다 길 하나만 내주면 되겠다 여기 옆에다가 길 들어갈 자리도 없네 어 요렇게 하면 완벽한데 깔끔한데요 됐어 돌려 아 근데 지금 아 지금 고민중인게 이렇게 만약에 하면은 이쪽으로 나가야 되고 이쪽 아래로 나가야 되거든 이걸 이렇게 가로로 할까 아니면 이렇게 할까 가로 본능 할까 세로 본능 할까 뭐가 낫나 가로 본능 세로 본능 세로로 하면은 세로로 하는게 맞기는 맞는데 건축가 한명이어도 되냐구요 뭐 알아서 하겠죠 신경쓸 필요가 없어 지금이 낫겠다 조금 조금 돌아가는거는 가로로 하는게 이뻐 가로로 하는게 이뻐 이뻐 이쁜걸로 하는게 맞는거야 구역상 하고 싶은데 구역상 어디다 짓지? 여기 옆에다가 어부 옆에다가 그쵸? 그쵸? 여기 딱 이렇게 지우면 되겠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지으면 완벽하다 이렇게 지우면 이렇게 지우면 이거 얼마 먹냐 이거 아 지금 지울거 아니야 재료가 없어 많이 쌓아놓고 저기 하든지 뭐 하든지 야야야야야 뭐야 야 눈온다 야 빨리 저취해 스톱 야 늦가을이야 늦가을이야 잠깐만 야야야야 위험해 위험해 어부 빼 툭찌기 빼 야후 시뮬레이션 속도를 너무 내가 빨리빨리 해서 그런가 애들이 이게 이게 멀어서 그런가봐 그치 이게 멀어서 그런거 같애 아니면 창고를 이쪽에 넣을까 이쪽에다가 왜냐면은 내가 농장을 더 지을거란 말이야 앞으로 두개는 더 아니 네개 네개는 더 지어야 될거 같은데 그럴바엔 여기다 지는게 나을수도 있는데 여기다 음 야 뭐야 옥수수 뭐야 이거 어 야 옥수수 4천개야 아 창고 여기다 하나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저 계속 지어 어 옥수수가 4천개야 어 야 사라진다 아 괜찮아 괜찮아 많이 지었으니까 아 나 눈 내려가지고 망했네 자 야 이제 농부 빼 자 모두 다 작업돌려 아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아니 이거를 잠깐만 농부를 다 넣어놓고 16명을 넣어놓고 작업을 이렇게 풀어놓으면은 딴걸 하지않을까 아니네 안뜨네 으이씨 아 장작 아 장작해야지 건축으로 돌려 건축 여섯 오케이 숲지개 하나에 약초 하나 차량꾼 셋 이럴때 돌캐라고? 어 그럴라고 어 싹다 비고 있어 지금 이제 석재가 너무 부족해요 진짜 석재가 너무 부족해요 진짜 장작 한명이면 돼 근데 충분히 일할 수 있어요 아 농부는 겨울에 노동자처럼 일을 해서 어 그러면 그럼 농부에다 넣어놓지 뭐 그니까 노동자를 농부에다 넣어놓고 어 그럼 알아서 다 하겠지 뭐 게임 제목이 베니쉬드 방제에 써있잖아요 아자씨 뭐지 못따라가나? 야 이거 장작이 못따라가는거 같은데 잠작 제재소가 하나 더 지어야겠는데 제재소나 더 만들어야겠다 아 아나 뭐야 저장소를 왜 저기다 지었지 아이씨 잠을 지였네 아 재고량을 늘리라고? 알았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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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건설하는 것도 바쁘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럼 천천히 하자 창고도 지어야 되고 시장만 되면은 집을 늘려야 될 거 아닌데 아닌데 춥대 장작 빨리해라 장작 저거 계속 돌려야겠다 하긴 뭐 제재소를 더 지을 필요는 없겠다 그죠? 그래 일년내내 그 일하게 시켜가지고 작업하면 되겠다 농부들 열심히 일한다잉 아 농부 일 진짜 잘해 아 돌집으로 못 지으면 안 지으는게 나아? 집 충분하지는 안 돼 나 집 더 짓고 있던데 어부를 좀 늘릴까 야 옥수수 뭐 안 줄어 야 옥수수가 안 줄어요 저거 앞으로 한 2년은 먹었는데 저거만으로? 가만히 써봐 보통 500개 정도 쌓으면 한계절 먹거든? 어 옥수수 비축량이 농장 4개 야 이게 내가 보니까 농장 2개면은 어 한 농장에 8채 살릴 수 있어 그니까 지금 4개나 되니까 어 지금 과한 거 같애 옥수수가 아주 남아 돌아요 장장만 이제 보충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자 일 잘하네 숲찌기 지었냐고요? 내가 지었죠? 숲찌기 짓긴 지었는데 숲찌기로 좀 넣어볼까? 건축 좀 빼고 숲찌기 좀 넣을게요 아니 근데 숲찌기는 숲찌기인데 여기다 왜 이렇게 많이 해놨어 아 근데 숲이 왜 이렇게 회가 벌목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야 말 그대로 숲찌기는 여기 있어야 되지 않겠냐? 여기다가 제재소하고 숲찌기 딱 2개 건설해주면 완벽한데 그지? 이제 갉아먹은게 이 정도 인간의 힘이 엄청납니다 여기다 숲찌기가 숲 만들지? 알았어 여기다가 저거는 그냥 관상용으로 냅두고 여기다 하나 더 짓자 숲찌기 오드마 여기다 하나 짓자 말 그대로 숲찌기야 얘는 이제 이렇게 마오카이 좋아 길 맞춰야지 길 맞지 이게 지금 길 맞나 이거?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여기다 좋았어 숲찌기 하나 제재소 하나 그지? 창고 하나 만들고 창고 옆에다 하나 창고 하나 그리고 차량구 오드마크하고 제재소 창고 뇨 뇨 뇨 뇨 뇨 마오카이 뇨 뇨 뇨 뇨 뇨 뇨 상고 빠개? 알았어 쯝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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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냐. 창고에 장작도 들어가 예 창고에 장작도 보관하거든요 네 알았어 일단 뺄게 아 저장소? 아 그럴거야 저장소구나 아 맞아 저장소다 아 그러네 알았어 저장소 맞네 5 곱하기 5로 만들면 되겠다 4 곱하기 5 5 곱하기 5 싹 다 배면 되겠네 그니까 이게 좋은게 저기다 저장소를 만들어 놓잖아 그러면은 그 숲지기는 말그대로 나무만 막 원목만 막 베고 그거를 옆에다 제재소에서 목수가 갖다 쓰고 저장해 놓으면은 노동자들이 다 가가지고 이제 갖고 오는거지 돌집을 업글 아닌데 나 석재 없어 석재 없어서는 안돼 애들 다 추워하는데 숲지기 채집가 오두막? 채집가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그거 벨라고 해도 꽤 걸려 채집가 신선의 아 저쪽에다 집을 하나 지어줘 허 Ice 그것도 좋다 에서 그러네 저기다가 출퇴근식으로 하게 아 그러네 지워야겠다 저쪽에도 아니 아니야 나무 많이 있어 갖다 쓰면 되지 좀 like 군데군데 추워하는 애들이 있기는 한데 좀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버티기만 하면 돼 버티기만 하면 돼 아 옥수수 뭐 판판합니다 옥수수 한번만 더 보충해놓으면은 여기 다 그냥 집으로 다 해도 되겠다 해놓고 나무만 배면 되는 거니까 뭐야 초봄이야? 스톱 초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호박 갈까 이번에 호박? 야 이거 옥수수랑 호박이랑 뭔 차이야 호박 갈까 호박? 이번엔 4호박 갑니까? 골고루 먹어야지 아냐 나 4개 갈 거야 4호박 간다 농부들 이제 눈을 뜬다 이제 눈을 떠라 13 간다 풀로 간다 됐어 16 고 자 드디어 5배속 들어가는 예 5배속 들어가고요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와우 시장 다 됐다 건설만 하면 돼 시장 다 돼가고요 창고도 완성될 것 같고 잘 돼가고 있어 자 이제 할로윈데이를 위해서 호박은 어떻게 보일까? 뭐하는 거야? 아 이거 밭을 또 갈아야 되네 귀찮네 노동자는 일 안하는 애들은 다 노동자예요 일 안하면 다 그냥 예비로 다 편입이 저기 다 분류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내가 씨앗이 두 종류밖에 없는 거죠? 야 뭐 아무런 그 낌새가 안 느껴져 뭐 작업을 하고 있긴 한데 음식은 뭐 충분하고 약초 있고 철제 공구 있고 의류가 없네 야 재단사 뭐해? 아 가죽이 없어? 사냥꾼 넣어야겠네? 어 어 약초가 96개면 충분하니까 아 나무도 부족한데 건축을 뺄까 어시장 다 됐다 오 뭔가 오오오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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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가지고 쓰자고? 음.. 질겨서 안돼 재난사업 빨리 해줘야되는데 지금 의류가 없어요 의류가 뭐야 공구 어디갔어 공구 갑자기 싹 사라졌어 어? 뭐야 공구 어디갔지? 버그인가? 시장으로 갔다고? 아아 그러네 음 아 시장으로 갔네 시장으로 갔네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깜짝놀랬네 중발한줄 알았어 게임 좋았어 의류도 있냐? 철장으로 열한개 야 철! 어 그래 나 가 abajo 이거 호박만 다 되면은 음식이 많으니까 애들이 fall 좁진않는거같네 보니까 나무가 많이 부족하구요 요공도 한명가지고는 확실히 좀 모자른감이 있어 여기는 제가 건설하라고 시켜놨긴 시켜놨는데 세종식골 나긴 날거같다 저기 저기 갈 여력이 안돼 사람을 늘릴까? 같은 장모를 계속 재배하면은 연작재해로 인해 땅이 황폐해져 어떻게 하라는거야 결론은 호박지었다가 옥수수지었다가 그러면 되는거 아니야 그치 집을 늘려야지 집을 늘릴거에요 이제 할거 많아 와아아아 쓰으으으으으으음 캐으으으으으 direito 야 호박 진짜 맛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호박은 뭐 그냥 나물로래해서 먹어도 맛있고 ụ 아니면은 pogじ어가두고 아 저쪽에도 집 지을껀데 저기에야 급하진않아 이정도까지는 왔다으리갔다 할수있어 하흑 아마도 가능 할꼽니다 난개발이라고?? 괜찮아 지금 충분히 감당이 돼 이제 벌써..벌써 수확하는거야? 와우 이거 되게 빠르네? 호박은 왜이렇게 빠르지? 호박 진짜 빠르네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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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님 생각 아니 님 생각